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선거를 몇 명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것만 아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위조투표지를 어디서 투입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투표지 사전투표 발급기 속도 문제를 그동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 클린 선거시민행정의 오근호 대표께서 춘천시 동네면 사례 사전투표 발급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 사전투표 발급기가 한 대 가지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사전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여러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캡퍼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40초가 여러분 소요가 되니까 딱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훨씬 웃두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춘천시 동네면 사전투표 발급기 투표록에는 사전투표 발급기가 3대라고 했는데 전산기록은 4대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투표지들이 춘천 동네면에서는 버스 타고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서 관내 사전선거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선거일 당일날 집에서 가까운 투표소 걸어가서 투표하는 게 노인들에게는 편합니다. 그러니 관내 사전투표소 발급기가 1대 이상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죠 당일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 동네면에 투표지 발급기 1대 1일 발급할 수 있는 한계가 1천표에 불과합니다. 1인당 여러분들 40조 정도 소요되니까 투표 발급기 1대면 1인당 처리 용량이 1천 명을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따블이 이상입니다. 2243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제3의 장소에서 1243표 정도를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1243표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졌다. 제가 그렇게 확정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기계의 여러분들 뭐죠 최대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 발급기 1대는 하루에 1천 장 이상을 못 찍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2243표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천몇백 표를 올리고 그것만큼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선관위의 해명을 요구하자 어처구니 없게 투표록에는 관내 1대 관내 2대지만 전산사관으로는 관내 2대 관내 2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백한 거네요. 투표록에는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 1대 관외 사전투표 발급기 2대라고 이름 적혀 있는데 투표록이 공문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 내 이러면 의대를 하니까 중앙선관위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전산상으로는 관내 2대 관외 2대를 운영했다. 그럼 전산상으로 관내 2대인데 한 대 어디서 있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투표록은 현장에서 작성되고 지역선관위가 이름 소관이겠죠 그다음에 답변을 요구해서 4대를 돌렸다고 하는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란 것입니다. 투표록이 거짓말이거나 중앙선거관리 내 전산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을 조작한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안동대일리의 여러분들에서 이 전산기록은 4대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현장에 투표를 겪은 3대 이 내용이 원래 안동대일리의 조충렬 기자께서 여러분들 보도를 한 겁니다. 총선, 춘천, 동네면, 관내 사전투표 부풀리기 조작 의혹 그러니까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핵심인 겁니다. 역대 선거마다 놀라울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증가하는 이유는 사전투표를 증가시켜야 위조 사전투표율을 만들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멈니까 급속하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선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얻박자를 내면서 사전투표에서 표 부풀리기 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그냥 뚱딴지 같은 답변으로 혼란을 가정시키고 있다. 사전투표록에는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를 한 대를 썼다고 했는데 한 대가 천천장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천 몇 장이 나왔으니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대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투표를 한 대밖에 없다는 건 그러면 한 대를 딴 데서 어디 운영한 거겠죠. 인쇄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프린트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문서입니다. 투표로 사전투표로.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인 겁니다. 그런데 한 대를 돌렸는데 표가 여러분들 천 장 이상이 아니고 이천 몇 백 장이 나왔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실은 전산상으로는 두 대 두 대를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게 된 새로운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박현주 계장은 정보운영과에 문의해 보니까 전산기록으로서 두 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투표로계에 있는 게 가짜라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로계는 왜 한 대 한 대인데 왜 두 대 두 대가 나왔냐 표가 왜 따블 이상이 나왔냐 어디서 만들었네 어디서 만들 수 있었네 네. 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이런 선관위에 완전히 제압이 된 그런 상태에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이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참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거나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 문제를 4년 넘게 추적해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이면 한 4년 정도 추적하게 되다 보면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죠. 현재 사전투표제도는 2020년 4.15 총선이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때와 비교해 가지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이름 안전장치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조작에서 핵심적인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떤 종류의 제도적 여러분들 개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낙관론을 견제하는 것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펼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화끈하게 할 걸로 봅니다. 화끈하게 하더라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찍소리 못할 거라고 본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과학적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과학적 예측에 가까울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요리하든지 간에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못할 걸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실현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처럼 하면 그냥 작살 낼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사전투표장에 가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장이 가든 안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그냥 표를 쑤셔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당신이 가든 안 가든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는 가든 안 가든 간에 그냥 3862표를 쑤셔 넣는 겁니다. 3862표를 쑤셔 넣기 위해서 뭐죠? 그래서 2.8% 그냥 사전투표 올려가 발표해보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2022년 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 인식 기준으로 15%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22%로 여러분들을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7.55%를 올린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가 3만 7771표를 더불당의 진경훈 후보와 함께 다 준 거 아닙니까? 여기 이런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에는 대통령의 침묵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섬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분이시다. 그냥 정말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가는 일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뭐죠? 본인의 직무수행을 abc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면 이유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최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두 번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10월 11일 보궐선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야멸차게 조작당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서도 일부 사람들이 뭐죠? 이번 선거만은 다를 것이다. 인간들은 항상 희망고문을 좋아하죠.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유가 뭔데? 여론조사가 내일도 바꿀 수 있는데 이유가 뭔데? 이번은 감시가 많기 때문에 감시가 많아서 그래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계속 고집하는 거냐? 정말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만 정말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선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제 이야기가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11번씩이나 이렇게 만지는 거가 완전히 숙달된 조교인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나. 왜 구닥다리 동일 프로그램을 통해가 이런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냥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을 잘하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중심 엔진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마다 당일투표와 마찬가지로 카운팅, 개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기에는 아주 쉬운 방법이 현장의 수기로 도착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일명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인 겁니다. 비슷한 것이 바로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전투표율을 부풀릴 수가 없으니까 정직한 사전투표율이 나오면 그러면 조작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철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김당에서.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좀 어둡게 보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이라면 요즘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관리한다고 아주 애 많이 쓰실 거예요. 당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침문들 다 제거하더라도 하나도 여러분들 뭐죠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여러분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선거할 때까지 왜곡되지 않는 그런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이걸 또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압축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도 해 주시면 은 조금 더 진실을 우리가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고 톤네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